지금 후던이 저의 첫 웹미비 촬영 현장입니다. 저의 N.I.P.E.N에서의 첫 번째, 제 개인적으로 다행히 첫 번째 웹미비이다 보니까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되는 것 같아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기타聴いた요. 너무 좋았다. 정말 좋았다. 아, 감사합니다. 기타 스키인데? 아, 네. 기타는, 제 second 장면은 지금 뭐야. 아, 정말 기타깝이 아니라고 해서 40 시간의 전투자입니다. 이 기타는 모두 나의ätte졌던지? 정말요? 아, 이곳에서 정말 얼굴을 놀면 돼서 여기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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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습니다. 처음이라 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았긴 한데 최대한 익숙해 보려고 노력하는 중. 조금 이상 Augenbar를 만드는 중이었어요. 아ㅋㅋ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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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는 아직 잘 못생겼어요. 아, 근데 아직도 잊어버렸던 팬의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거꾸로. 네, 저희는 거꾸로. 저희가 춤춰야 될 씬에 밴드 분들은 보통 이런 씬에 나오니까 새롭네요, 저한테. 되게. 숨 헐떡이고 있을 타이밍. 거의 8割은 이제 누구는 악력을 당했는지 지금 가장 좋은 암곡을 자유롭게 진행했으면 아, 아, 아... 단단화바라. 우연히 잊어. 절대 우파하다고. 아! 감사합니다. FNC 유치고요. 제인 유소로 시나리스빈. 제이건 안됐래? 뭔가 이미지 컷 할 때 콘서트 VCR 같은 느낌? 밴드 신 촬영이랑 솔로 립 촬영이 착장해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클로즈업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좋네요. 재밌네요. 내가 제일 멋있어 라는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나올지. 춤 없는 뮤비를 살면서 한 번도 안 찍어봤고 앞으로도 몇 번이나 찍어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오늘의 TMI 이거 제 건데 이승영이랑 행사 끝나고 가서 같이 샀어요. 저는 팔찌 샀고 이승영은 옷걸이랑 반지 샀는데 자신감을 위해서 자고 왔습니다. 우정반지 맞추고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거 사러 갔을 때 저희가 카메라 같은 걸 안 들고 가서 다음에 카메라 찍을 일 있을 때 우정반지 맞추자. 다음에 제대로. 그런 거는 찍어놓자. 그래서 이거는 안 맞췄습니다. 다음 신도가 있으니까 착장 변경하고 파이팅. 그리고 기타 솔로도 같이 제가 만들어왔고 직접 만든 솔로를 같이 추면서 골라버리는 기념으로 찍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일본어를 설명해본 줄 모르겠네. 자기장을 따라 갖고 싶어서 마시아 resolutions 너무 Nadia 역시 손으로 추네 반응 기타에 싸인까지 받았습니다. 나중에 아크릴 같은 걸 코팅하려고요. 반까지. 이게 왜 깜빡이냐. 조직범죄 영화 나온 것 같은데. 비쥬올도 있네요. 입싱크랑 그런 이미지 커터에 찍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뮤즈여서 좋네요. 흐린들이시니까 저도 담들어서 흐린들스럽게 찍어봤습니다. 이거 호텔 바인데 호텔 바의 턱시도 어때요? 버릇스럽네요. 흐린들이시죠? 해 이 라이브 influence 랩불도 없이 뮤비 촬영이라 되게 도전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깜짝할 사이에 이제 끝에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한 시간만 촬영하면 끝!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외부에서 찍은 뮤비 촬영을 끝 마셨습니다. 시작 멘트도 혼자, 엔딩 멘트도 혼자 하니까 되게 어색한데 종종 앞으로 가끔씩 이런 일도 있겠죠? 색다른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멋진 분들과 함께 제가 꿈꿔왔던 밴드 활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경험도 해보고 너무 행복하네요. 엔진환드도 엔하이프는 제이가 아닌 그냥 제이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망가부!